가자 갈까? 자 그럼 아멘 속도 아멘 병원에 오신 교수님 오신 교수님 사고 온전 못불렸어 아? 아, 사고 온전 못불렸어 누가? 땅이 진짜? 하생기 못봤는데? 그거는 데다 revolves 너? 너? 빠르게 자전거 넣어줘야 하는 것만 봤어 어? 토요일도 다 빠지는구나 가라 그냥 쭉 빠져서 얘가 우주 빠지니까 발도 그냥 저쪽으로 빠져요 이게 약하니까 태현 오른쪽이요 이게 핸들을 놔야 돼 버리네 그냥 저도 모르게 놔줬어요 같이 가면 한바퀴 고르는건데 근데 사이클 탈 때는 핸들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아닌가? 이렇게 잡으면 그니까 애매해 근데 엠티빈 놔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애매해 그냥 내려서 사이클이 되는데 그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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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직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잘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번에 왔을 때보다 잘 탔어. 잘 내려왔어. 저번에 몇 번 내렸는데 이번엔 안 내렸어. 콜 때문에 잘못 걸리면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수 있어. 아니... 물꼴이 되게 위험하네. 아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